얼마 전에 30대 중반의 직장인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 증상을 들어보니까 어지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이 매시껍고 자주 소화불량증을 일으켜서 상당히 괴롭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더부룩한 증상, 트림이 나고 또 약간 매시꺼운 증상이 잠을 자는데 아주 해방이 될 정도로 이러한 괴로움을 호소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참 촉진도 하고 또 청진도 하고 여러 가지 진찰하고 했는데 한번 내시경을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해서 마침 빈속에 공복에 와서 바로 내시경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크게 무슨 괴양이 있거나 무슨 용종이 있거나 아니면 만성 어떤 위험이 보이거나 출혈성 위험 이런 것들이 별로 보이질 않았어요. 그냥 가볍게 발적이 있는 정도 빨갛게 부어있는 정도 단순한 표제성 위험이다. 이러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환자에게 이 사실을 말했더니 금방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동안 내가 쓸데없이 너무 잠 못 자고 이렇게 고생을 했네요.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약을 처방해주고 다음 주에 왔는데 깨끗이 증상이 호전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보고 참 사실은 별 문제가 아닌데 왜 환자들이 이렇게 괴로워하나 사실 내과적인 질환의 그 80%가 시민성 질환이다. 이렇게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약을 이렇게 투여해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근본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있는 뭔가 알지 못하는 불안 뭔가 해결하지 못하는 갈등의 요소 또한 대인관계 속에서 또 앞에 여러 가지 가족관계라든지 결혼을 앞두고 있다든지 결혼을 앞두고 있다든지 직장에서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한 이게 잘 될까? 아니면 이러한 문제가 혹시 나에게 어떠한 치명적인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이러한 막연한 불안감이 소위 말하는 정신신체증을 일으킨다. 이 정신신체증이라는 것은 마음이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좀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또 흥분하거나 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소화불량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지럼증도 있고 두통이 생기는 것.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상실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속에서 우리 근골격계는 우리가 가고 싶을 때 발을 움직일 수 있어요. 내 의지대로 내 발을 움직이고 무엇인가 잡고 싶을 때 손을 내밀어서 잡아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물건을 사용하기도 하고 컴퓨터를 치기도 하고 내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심폐기능 이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만약에 내 뜻대로 심장과 폐를 마음대로 조정한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이 지구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아휴 기분 나쁜데 그냥 사라져봐야 되겠다. 심장 멈춰. 이렇게 하고 심장 딱 멈춰보세요. 금방 죽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율신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그 생명의 기능을 하나님이 보장시켜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잘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심폐기능에 건강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흥분하고 남을 미워하고 또 갈등이 있고 뭔가 불안해지면 요새 얼마나 불안합니까. 혹시 내가 폐렴에 걸리지 않을까. 사실 확률을 보면 얼마 되지 않아요. 내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내가 우한 폐렴에 걸릴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한 1억분의 1 정도 되더라고요. 1억분의 1. 다 따져보니까. 그러나 비행기를 탔을 때 죽을 확률이 25만 분의 1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지금 현재 확산 속도에 있지만 내가 폐렴에 걸려서 죽을 정확한 확률을 대강 계산해 보면 수천만 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안으로 인해서 사실은 오히려 내게 해가 되는 그러한 질병을 일으킬 확률이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노력은 하지만 불안 때문에 병이 일어나서 죽을 확률이 더 많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럴 때 예방하기 위해서 손 씻기와 마스크 쓰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쓸데없는 공포감 이런 것들이 지금 현대인들에게 아주 난무하고 있다. 이 불안의 완전히 소용돌이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삶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40대 한참 일할 나이에 그 사망률이 세계에서 남바완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불안 때문에도. 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래서 불안이 일어나게 되면 그 흥분 호르몬 아드레날리나 노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 코리티솔 호르몬 이러한 것들이 그냥 상승하면 교함신경이 흥분해서 어지럼증이. 금방 뇌에 빈혈이 생겨요. 심장에 또한 협심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지럼증이 나타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또한 위와 장이 스탑을 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소화불량증이 일어나고 가스가 차고 변비가 생기고 또한 갑자기 설서가 생기고 또 공복, 매식감 증세 또 위산과다로 인하여서 속이 쓰리고 이러한 쓸데없는 일들이 작은 불안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을 그만큼 손상시키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은 왜 우리가 불안해하는가 이 불안의 문제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치유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불안해지면 그 불안이 또 불안을 낳습니다. 상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혹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 사람하고 조금 안 좋은 미묘한 관계인데 그 사람이 나를 돌변해서 혹시 내 뒤통수를 치면 어떡하지? 이러한 일로 인해서 계속 그 상상이 상상을 낳게 되면 그것이 그냥 영상으로 내 마음속에 실제로 일어난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죠. 틱장애 같은 것도 나타나게 되고 쓸데없이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증상이라든지 얼굴을 실루거리는 증상이라든지 또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아토피성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불안에 대한 문제를 많은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실제로 불안해할 이유가 도대체 얼마나 되나 그렇게 연구를 했더니 이 80% 정도가 사실은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이 80%를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18%는 사실 불안해해야 할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80%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일을 상상해서 불안한 것이고 18%는 불안할 필요가 없는 일을 불안해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불안해야 될 일은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통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계를 보고서라도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 불안의 문제를 우리가 잘 다스려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평안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그 시편 42편은 고라자손의 마스길시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고라자손의 시라는 것이 아니고 고라자손이 보관하고 있는 시라는 뜻인데 그 실제의 저자는 따윗이라고 합니다. 따윗. 그런데 이 따윗이 이 시편을 질 때 엄청난 유배 생활을 할 때입니다. 장인 어른인 사울 왕의 핍박을 쫓아서 질투에 그냥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켜서 저 놈을 내가 없애야지 내 왕권이 위험하다. 이러한 쓸데없는 상상 속에서 있다가 보니까 그냥 악령이 들어간 거예요. 악령이. 그래가지고 그 질투의 악령 미움의 악령 살인의 그 영이 들어가서 따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그냥 사방으로 지금 추적하고 있고 따윗은 그 창을 쫓아 군졸들을 쫓아서 도망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첫 번에 보게 되면 참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 곳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이 따윗이 고통스러운 것은 쫓기는 단계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성전을 가지 못한다는 그런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따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사드리는 이러한 삶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유배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장소를 찾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요.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사슴이 광야에서 그 사자에게 쫓겨서 말이에요. 그냥 살 곳을 찾아 헤모는데 또 목이 마른 상황 속에서 도망다니다 보면 얼마나 목이 가려요. 그래서 사슴이 바라고 원하고 생각하고 그냥 찾고 있는 것은 신의 물이 흐르는 곳에 마음이 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이 말라보세요. 아무리 진수성찬이 여러분 앞에 있을지라도 물이 없으면 그 진수성찬이 무슨 맛이 있겠어요. 가장 목이 마를 때 긴급하게 찾는 것은 물인 것입니다. 물만큼 맛이 있는 것이 없어요. 사슴이 바로 이런 마음 속에서 신의 물을 찾듯이 다위세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장소를 찾고 내 영혼의 피난처요. 내 영혼의 피할 바이요. 내 영혼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그 성전을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금서를 내려서 에루살렘을 향하여 절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러한 형벌에도 불구하고 동편창을 열고 성전을 향하여 무릎을 조아리며 예배를 드리는 이 다니엘의 모습 이 다위세의 모습을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과도 비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공부할 때 독일에서 공부할 때 얼마나 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두 동생들과 함께 주말이 되면 늘 우리 집에 와서 금요철하예배하고 주일예배하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기도 하고 이것이 제 삶 속에 가장 아주 낙중의 낙이었어요. 내 영혼의 낙이야. 이것을 하지 않고서는 패길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 말씀의 꿀이 단지 얼마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든지 얼마나 그 위로가 되는지 이 영말리 낮과 밤이 뒤바뀌고 또한 언어가 다르고 피부가 다른 이방인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로운 삶 이것은 바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을 통하여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근원인 힘이 제공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호하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암사슴이 왜 절벽을 따라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그 사슴이 말이에요. 그 새끼와 함께 그 후보댐인가요. 그 댐 그 수백 미터 되는 그 댐을 말이야 이렇게 80도가 되는 그 경사로 올라가는 걸 봤어요. 하 놀라워요. 왜 그렇게 올라갔어요. 안전한 곳을 찾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가는 것만큼 안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라는 사슴의 발이라는 것은 쪽진 발입니다. 그래서 그 댐을 올라갈 때도 그 조그만 틈이 있으면 거기서 그 발톱을 딱 박고 또 올라가고 올라가서 그 경사진 곳을 끝까지 성공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여 하나님이 천이 있는 곳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상실되었을 때 제가 공부를 마치고 이제는 인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약 1시간 반 2시간 떨어져 있는 두이스브루라고 하는 디셀도표에서 떠나서 두이스브루에 갔을 때 그 병원에서 기숙사에 의사기숙사에 근무하면서 있는데 다 좋고 다 배움이 있고 다 참 재미있는 일이지만 내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것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정말 내 마음의 영혼의 신음소리가 들리더라 이거야. 만족할 수 없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만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이 바로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보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성도가 모였을 때 성령의 임지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한 그 갈급함이 내 마음속에 있었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밤마다 내 영혼의 그 갈급한 그러한 신음소리를 듣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서 하루는 근무를 끝나고 오후에 늦음하기 차를 몰고 정치없이 내가 은혜 받았던 무슨 요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교회를 찾아가는 이미 밤이 어둑어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그곳을 향하여 가까이 갑니다.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아름다운 그 초소에 가서 내가 들어가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기도할 때 내가 위로를 받으리라. 그래서 가까이 갔는데 거기서 찬양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창가에서 보니까 한 열 명 정도 그렇게 구형예배를 드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찬양소리가 들려오는데 마치 천국에서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리더되는 그 젊은 남자분이 그 말씀을 봉독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 창밖에서 가만히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간절한 그 영혼의 그 소욕이 내 눈물을 통해서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입니다. 성전을 떠난 성도의 마음 성전을 떠난 다윗왕의 이 마음 이것은 영혼이 갈급해본 사람만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껏 모의계에 참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러한 영혼의 갈급함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다윗은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 하나이다.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것에 감사하게 되기를 주여름으로 추건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여러분의 영혼은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와는 맞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혼란이란 그 말은 헐라우 언어로 툴립시스예요. 짓눌린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코스모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언어로 코스모스인데 이것은 사단이 지배하는 사단의 왕국이에요. 세상은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상과 합하도록 우리를 이 당에 보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주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해 주신 이유가 우리가 이 땅의 순례자처럼 살게 되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이 본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외국에서 오래 살아보십시오. 살면 살수록 외국 땅이라는 것은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이방의 땅이에요. 적응이 안됩니다. 여러분 미국에 살든 독일에 살든 어디에 살든 간에 이방은 이방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고향이 그루어지고 조국이 그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집회할 때 그 미국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 한인교회 단임하는 목사님인데 자기는 늘 LA 해변가에 와서 늘 태평양을 바라보며 저기 미국이 있지 그분은 미국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자식들도 다 잘되고 했지만 항상 그 마음 속에는 우리나라를 향한 그 마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그 마음 이것은 세월이 갈수록 더 간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우리가 잠시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잠시적인 것이에요. 언젠가는 이것이 하늘로 들려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며 영원한 영생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소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불안해 하는가 그 불안해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이유를 알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 불안이라는 것은 항상 세 가지 시재가 시재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속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불안해 하는 것입니다. 불안해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그 불안함 현재의 불안함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과거에 너무 매여 있어요. 과거에 늘 내가 과거에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이 형편이 이렇게 살 형편이 아니야.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원래. 그러므로 이 과거와 늘 돌아보며 사는 사람들은 평안이 없어요. 늘 불안한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형편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빌리포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질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내가 과거에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말씀하셨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성령 충만했다. 내가 과거에 한때 이렇게 잘 나간 적이 있었어. 이것은 과거이래요. 이미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과거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발등을 지키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냥 잡아당겨진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과거에 메이는 것을 하나님은 금기시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본 구장 6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쟁기를 잡고 나아가는데 뒤를 돌아다 보셉시오. 어떻게 쟁기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로세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록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란을 심판하기 전에 천사를 동원하여 그 록과 로세철을 그 자녀들을 소화를 향하여 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목표가 소활성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금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뒤로 돌아보지 말라. 그리고 나서 그 가족은 급히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소활성으로 피신하기 위해서 달려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유황과 불우박이 그냥 소돔과 고모라에 그냥 심판에 불유황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쳐다보지 않았지만 로세철 만큼은 내가 살던 집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잘 알고 있는 김씨 부인 어떻게 됐을까? 하 참 뭔가 이게 알고 싶은 거야. 그 마음속에 그냥 유혹이 있는 거예요. 뒤를 돌아다 보고 싶은 유혹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하나님이 뒤를 돌아다 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로세철은 그만 뒤를 돌아다 보고 말 그랬을 때 어떻게 되십니까? 소금 기둥이 되고 말 해서 소금 기둥 죽고 말 왔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소금이 그 맛을 이루면 어찌 할꼬? 소금은 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은 세상 속에 침투해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부패를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소금이 고루엠과 같이 마치 배추가 소금을 받으면 부들부들해진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왜 그리스도인들을 왜 두었습니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신 것이 그러나 뒤를 돌아볼 때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그 불안한 마음이 내 마음을 완전히 구속할 때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게 돼요. 기둥이 되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길에 던지어서 발피우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앞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마치 연어가 그 깊은 심해속에서 살다가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그 산천으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막 피부가 터지고 말이야 곰이 자기를 잡아먹을 위험성이 있을지라도 폭포수를 거슬려서 발버둥을 치면서 자기가 태어난 그 산골짜기 계곡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 세상을 거슬려서 세상이 물결처럼 나를 밀고 또 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거슬려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행기가 그 바람을 타고 뜰 때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힘을 냅니까? 그리고 그 양력을 이용하여 붕 뜨거워 하늘 높이 올라가면 그때부터 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거슬려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모든 불안과 염려를 다 떨쳐내 버리시고 미래를 향하여 앞에 보이는 소활성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신 성전을 향하여 지성선을 향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 표턴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과거에 매이는 자가 되질 말아야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먹었던 부추와 마늘과 고기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기적의 만나 이것을 하찮은 음식으로 생각을 하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뜨려서 먹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이런 것들을 하찮게 여겼다 뒤를 돌아다 봤어요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저버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독생자같이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오직 나의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아멘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더 넘쳐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 여호와의 문에 들어갈 때 성전 문에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우리는 들어가고 여호와의 궁정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여호와의 궁정에 들어가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 이거 여러분 과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뒤돌아보사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세요 십자가 안에 묻어버리세요 과거는 이미 예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로운 피저물이 되었도다 새것이 된 것이에요 과거의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은 지금 새로운 피저물로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된 거에요 과거의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했나니 이제는 내가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용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다 넘기우는 사람 이렇게 되었을 때 죽은 자가 무슨 불안이 있어요 죽은 자가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죽은 자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다 우리의 옛 자가 살아있고 옛사람이 살아있고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는 거에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가장 좋은 첩격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가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킬러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손도 대지 못하는 거에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손도 대지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곳이라 음부의 권세가 가까이 하지도 못하리라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그하는 성도들의 가장 안전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원하는 것들 육신의 정목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여러분 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말자 이거에요 그리고 여러분 진정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생각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될 때에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느니라 하나이다 여러분 요단 땅이 무엇입니까 이 시편 기자는 낙심되었을 때 불안해했을 때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내 과거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어요 그는 요단 땅을 기억하겠습니까 그는 요단 땅을 기억했습니까 요단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을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계를 메고 제사장이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요단의 강물에 발이 발목에 담길 때까지 들어갔을 때에 물이 멈췄어요 마른 땅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우리를 요단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가난한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요단 땅을 기억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기억하는 거예요 요단 강물이 마른 그 기적을 여러분 늘 기억하게 되기를 주여름으로 추건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불안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또한 헤르몬 땅을 기억하여 여러분 헤르몬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며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바위에서 쳐죽인 여호와의 승리가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심으로 정말 놀라운 이기는 자의 삶이 되었던 그 기억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내게 속한 것은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내게 속한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내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고 이러한 승리를 부여 받을 수가 있겠냐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원수를 갚으시는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아시고 염려와 불안과 걱정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메모리 해야 돼요 마음판에 늘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단강의 기적을 여러분의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그 초자연적인 성령으로 거듭난 그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해로몬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과거의 마귀에 눌려서 세상의 임금인 왕이 나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범죄케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 가정을 파괴하려고 내 직장을 파괴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고 여러 가지 내 육신의 질병을 통하여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마귀의 역사를 처부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이 여러분의 삶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 번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누차 여러분에게 많은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현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역사심을 선포하리로다 하시는 그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은혜가 됐습니까 죽을 고비를 넘겼을 때마다 여호와는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재앙이 오른편에서 천명이 왼편에서 만명이 재앙으로 쓰러질지라도 그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천사를 동원하여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결코 여러분은 불안해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도원히 여러분 불안을 없애줍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병철 회장님 우리나라의 가장 최고의 갓부였던 이병철 회장님이 세상을 떠나지기 전에 그 정몬신호라고 하는 신부님에게 24가지 질문서를 붙였어요 신부님 도대체 24가지 이 질문은 해결할 길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였다고 했는데 왜 인간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불행하고 죽음을 당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은 히틀러와 스탈린 같은 악한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데 죄가 도대체 뭡니까 이러한 24가지에요 근데 사실 성경을 아는 사람은 간단한 문제에요 여러분 다 답할 수 있죠 그 답은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신부님이 그 답변을 하기 위해서 며칠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연락이 또 왔어요 내 몸이 매우 위중하니 이 병세가 좀 나아지면 그때 가서 만납시다 그랬는데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그분은 그 신부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병철 회장님 구원 받았을 것이다 왜냐 길을 찾았기 때문에 길을 찾지 않았을까 뭐 어떻게 길을 찾았을까 길을 모르기 때문에 찾은 거 아니에요 길을 가르쳐줘야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예수 크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내 구조로 영접하지 못했는데 그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예수 크리스도께서 이병철 회장님의 그 죄를 인하여 죽임을 당하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그 복음을 듣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 이건 무서운 사실 아닙니까 만약에 그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 질문 한마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복음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목숨을 걸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으로 너희는 위로부터 내려온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그리하여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 증인은 뭡니까 고린전서 13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그 15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그 말씀을 내가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곧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장사진행 받았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내가 들었다 이겁니다 내가 복음을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구원을 입은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증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모든 불안이 다 사라지고 온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 내 죄성과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정죄함을 받으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오 불뱀에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바라볼 때 나무에 달린 노뱀을 바라볼 때 그들의 죽음의 독이 사해진 것처럼 그들은 어떤 약을 바른 것도 아니에요 약을 먹은 것도 아닙니다 바로 장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그 노뱀을 바라봤을 때 그것을 믿었을 때 그들은 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바로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에 있으신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 아래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죄악은 소멸되고 우리의 저주는 성량되고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자는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표 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소원하는 자가 되자 이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말해요 그 천사와 실험하면서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지만 그 천사가 이제는 이제 날이 새었으니 나를 좀 놓아달라 그랬을 때 야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내게 축복하시기 되기까 내게 축복을 내리시기 전까지 내가 결탄코 당신을 내가 놓지 아니하겐 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주님을 사모할 때 요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이다 하나님이 설사 나를 죽일지라도 내가 갈 곳은 천국이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불안과 염려가 지옥불처럼 타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붙들면은 그 여호와의 힘이 나로 하여금 높은 곳에 다니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불안은 소멸되고 사라집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불안에 대한 첫 번째 여러분을 옥죄는 요소가 되는 것 두 번째는 현재 위치 설정을 차려야 돼요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곳에 있는가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은 안전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이 주신 팩대를 향하여 세상 바라보지 말고 베드로처럼 바다 바라볼 때 빠지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의 손길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불안이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완전히 여러분의 삶 속에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평안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원합니다